음, 이 표정이랑 이런 퀄리티가 좋네요,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있네. 아, 어우 좋은데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아주 익숙한 박스들이 또 앞에 잔뜩 있습니다. 반다이 SHF 시리즈 드래곤볼, 드래곤볼 Z 위주로 8편을 소개를 해드렸었더라고요. 이상훈TV에서는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 초사이언인, 초사이언2, 3. 베지터가 변신했던 거대 원숭이 오자루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최근에 와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메카프리저까지 기억나시죠, 이거? 홍콩투어 이거. 너무 재밌지, 이거? 꿀잼 이거. 빨리 내려가서 아까 그 메카프리저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따로 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로 손오공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닷은 청년의 손오공이고, 진짜 심플하네요. 바디 예선이나 이런 것들은 최신판답게 뭐 당연히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도보교 마크가 이제 있고 없고 차이로 제가 예전 구판 버전 하나 더 갖고 있었잖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지 갑자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노려보고 있는 거, 비압을 딱 주는 거에서 3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도 6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표정 파츠를 바꿔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징, 그리고 에네르기파를 쓸 수 있는 포징까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뒤를 보면 프리저랑 싸우는 이런 느낌도 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이 느낌인데요. 미리 개봉을 해 놓은 것 중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로지텍 키보드 리뷰할 때 뜯어가지고 옆에다가 세워놨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 손오공의 근육질 이런 느낌들, 그리고 아까 도보 끈이 많이 해진 느낌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쪽 보면 완전 노란색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찐노랑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사이언이 진화가 되면 진화가 될수록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착한 표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인상을 조금 쓰고 있는 입 다문 표정 외에도 활짝 이를 이렇게 들이내고 있는 거, 비압을 주는 느낌. 표정 파츠가 3개 뿐입니다. 손 파츠는 8개가 추가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별매로 하면 기폭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면들까지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자루를 향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 있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초사이언2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인데 퀄러티가 좋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배추잎 사귄 이펙트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본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링이 이미 달려서 나왔네요. 초사이언1까지 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한 번 죽었지만 다시 살렸는데 이제 두 번 못 살리니까. 무슨 의미니 이거 링만 달면 계속 나오는데 무한대로. 아무튼 앞가슴만 살짝 데미지를 입은 듯한 느낌이고요. 노란색 머리가 광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죠. 표정 파츠가 역시나 3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못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드래곤볼을 만화책으로 워낙 좋아해서 봤을 때 눈썹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2까지만 해도 눈썹이 좀 있네요. 노란 눈썹으로 되면서 약간 연해진다라는 느낌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항상 많은 분들이 QC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새 거를 뜯었는데 살짝 뭐 까만색이 묻어있는 것들 또 웬만한 것들 이렇게 만지면 또 지워져요? 저는 쿨하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불만은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 파츠는 역시 8개가 더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이 이펙트 파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쪽에 보면 이렇게 볼 조인트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부러졌어. 제가 이거 마인베지터도 부숴먹었거든요. 얘 또 부숴먹었네. 지금 이거 부러뜨려서 화난 내 모습. 우와 이제 못 팔아 이거 부러졌어. 우와 한번. 근데 이 표정이랑 이런 퀄리티가 좋네요 진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나왔어요 하셨던 것 같은데 헤어라인 여기가 조금 뜨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표정이랑 이런 것들은 좋다. 특히나 이렇게 기폭발 이펙트 파츠 이런 것들은 꽤나 쓸모가 있다. 또 초사이언 3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는 기폭발 이펙트가 없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두껍냐? 이렇게 뒤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오 스탠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때부터는 눈썹이 이제 없어. 눈썹 여기 라인이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죠.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인부에게 처음 이 모습을 공개를 하죠. 초사이언 3로 변한 이 모습. 카리스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면 공중에 뜨는 포즈인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 파츠가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서 12개의 손 파츠가 들어가 있고 표정 파츠 3개가 추가인데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 인상을 좀 쓰고 있는 거, 입을 벌리고 있는 거. 기본 표정 자체가 석소네요. 이거는 이제 앞머리랑 따로 아니고 붙어있어서 같이 붙였다 뗐다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약간 무표정으로 한쪽 방향 쳐다보는 게 더 멋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붙지는 않는 머리네요. 이게 실제로 머리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관절이 좀 있는 거 같은데 레이어가 3개예요. 얼굴이랑 결합되어 있는 앞머리 파츠, 본체 가운데 머리, 뒤에 꽁지 머리 긴 거. 그리고 좀 내리면 얼굴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 전투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리가 오히려 좀 없어지거나 막 짧아지거나 했는데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전투력이 또 많이 높아졌다. 보시면 아까 그 이펙트 파츠들을 내가 원하는 버전에다가 같이 껴도 호환은 당연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텔레포트를 하는 포즈라든지 따라와라 하는 포즈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포즈들 이런 거 참고만 해도 멋진 포징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와라! 이쪽이다! 초사이언3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 오자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 박스보다도 크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요. 여기도 써있습니다. 거대 원숭이는 31cm나 됩니다. 얘가 원래는 더 커야 됩니다. 거의 50cm 가까이 돼야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초사이언3은 본인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달보다 훨씬 센 가짜 달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신하고 변신을 해도 정신을 잃지 않는. 아, 이거 베이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냥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았습니다. 아, 뭔가 클립 관절로 들어가 있고 오자루 하체를 받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기저귀 채우듯이. 원숭이 꼬리처럼 생겼지만 알 수 없는 이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래층은 끝이고 위층 한번 볼게요. 아, 본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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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하하하하.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데미지를 꽤나 많이 입은 오자루 거대 원숭이 되겠습니다. 만화 장면이 기억나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손오공이랑 싸우면서 큰 무릎으로 보내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판에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미지를 많이 입은 이 전투복 들어가 있고 손등 이런 데도 데미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가동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깨 처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팔이 올라가기는 하고요.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해주면서 움켜잡는 느낌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가동 범위는 있습니다. 허리도 기본 움직임 정도가 되고 어깨를 뺐을 때 안쪽에 내부 장치들이 다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보기 싫고 이 정도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꼬리. 이게 이제 나중에 야지로베가 꼬리 자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잘랐을 때 좀 짧아진 느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가운데를 자르지 않아? 너무 야박한 거 아니요, 이거? 꼬리가 원래 이만큼 잘라요? 꼬리처럼 생겼다 하는 게 이제 야지로베가 이걸 자르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야지로베 요만합니다. 귀엽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면서 포징을 할 수 있어요. 오우! 이렇게 뭔가 잘리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여기가 조금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실감나는 날라서 자르는 느낌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야지로베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드캐리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야지로베가 요만하잖아요, 지금. 아까 손오공 같이 비교를 하면 하체까지는 온단 말이죠. 원래로 따졌을 때는 거의 아우! 얘가 지금 하체 운동을 안 했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두 배 가까이는 커져야 맞다. 같이 두면 오히려 스케일은 안 맞는 거. 물론 그때 보여드렸었던 신용이나 포오룽과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사이즈만 키워놨지 맞는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 파츠는 이렇게 펼친 손 외에 주먹 쥔 송이 하나가 있고요, 손가락을 가래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미니미한 손오공, 이렇게 지금 양쪽 손에 포박되어 있는 이명을 지르고 있는 이 손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우, 좋은데요? 이렇게 쪼이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손오공이 비공포 같은 거 한 번 쏘잖아요, 눈탱이를 또 한 번 맞는단 말이에요. 오른쪽 눈을 닫힌 파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꽂아주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이 모습, 그리고 야지로베이 하드캣 했던 이 모습까지도 피규어로 담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내면 섭섭한 메카프리저 보여드립니다. 메카프리저는 순두부 아닌가, 순두부? 트랭크스한테 그냥 숭당숭당 했었던 기억. 너무 재밌다, 이거 있네? 그냥 본체가 있고 딱 반으로 썰려서 느낌만 주는 거. 이거 지금 반으로 제가 갈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갈라지진 않네. 얼굴 파츠는 인상을 쓰고 있는 거, 좀 웃고 있는 거, 도발하는 듯한 느낌, 입을 좀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 파츠는 기계손, 왼손 3개, 그 다음에 일반 원래 프리저손, 오른손 3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그대로 두고 사지만 빼서 여기에 꽂아서 포징을 하면 딱 잘린 듯한 느낌 표현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포징할 수 있는 재미요소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래곤볼 SHF의 150 4개, 오자루, 메카프리저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애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싶은 피규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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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